에잇! 진석아. 손 놓고 얘기하자. 어이, 아저씨. 지금 나랑 장난까? 어? 이딴 단문제들은 니들이나 처먹으라고. 먹어봐. 먹어봐! 야! 너 지금 선생님한테 뭐하는 짓이야? 어? 아이 씨... 이것들이 아직도 내가 지들 학생으로 보이나. 야. 니들이 잘랐잖아. 퇴학 먹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뭔 선생질이야. 야, 중2뼈. 뭐? 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음식 투정을 하고 그래? 아... 지금 꼴의 형사라고 깝치는 거? 이런 씨... 아! 아, 씨... 아! 아... 야! 그만해. 아... 아 아! 아! 아, 씨... 아! 아... 아... 눈 떠. 아.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